오늘은 여러분께 진짜로 동덕여대생들 인생 지읏됐다는 싱글벙글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동덕여대의 상황은 개빡친 학교 측에서 분노의 공지문을 작성 중입니다. 실제 동덕여대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되었고 기물 파손 수업방에 행정업무 마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취업박람회의 무사는 재산적 피해를 넘어 동덕여대 준비생들의 장례에 엄청난 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학교는 이번 불법 회위를 면밀히 보고 있고 누가 주도하고 누가 참여했으며 어떻게 확산되었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파악 중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학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룰 생각이다.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그 책임은 분명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 라는 식으로 정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동덕여대 학교의 근황입니다. 저것만 봐도 동덕여대생들 지읏됐다 싶으시겠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동덕여대 공학전환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건 공학전환이 학생들 몰래 진행되었다고 저 연병 발광을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녀들은 재학생에게 논의는 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주장 중인데 한국어문화 전공신설 및 남학생 입학에 대해 이미 학생회 대표들이 해당 회의에 참여했고 3월 달에는 학내 게시판에 공지도 떴습니다. 유혹은 학사지원팀장이 학칙 개정한 주요사항 외국인 학생전용 전공 한국어문화 전공 특수성을 고려해 졸업요건 예외 적용에 대해 세부적 설명함 이라는 회의록이 이미 남아있으며 거기 보시면 최연아 평의원과 김민재 평의원이 참석한 게 보이시죠? 근데 우리 현아는 학생회 측에서는 전달받은 사안이 아예 없었고 학생들도 몰랐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동덕여대 한국여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본인들의 대의명분이 학생들 몰래 진행되었다는 건데 이미 그건 사실이 아니라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분들이 동덕여대 시위대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동영상 찍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항의해도 이래도 된다고 이제부터는 법으로 이야기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죠. 그냥 동덕여대 다니는 여자들은 공부를 존나게 못해서 동덕여대에 기어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저런 폭력 시위를 하면서 돈을 물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동덕여대에서는 학내 사태와 관련하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피해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덕여대생들 피해보상금 50억 낼 준비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더더욱 재밌는 건 이 사실을 들은 우리 동덕여대생들은 동덕여대 라카 우리가 지워버리면 안 되냐 여시에서만 지원자 모아도 한 3천명 모일 거다. 각자 집에 있는 네일 리무버 들고 와서 라카 지우면 되는데 한남들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여자일은 여자가 알아서 하겠다라면서 지금 쟤들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으로 라카를 지우겠다 말하는 중입니다. 정말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능이 낮은 한국 여자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지우는 거 별거 아닌데 호들갑 떨지 마라 나 네일샵 준비했어서 연습하느라 리무버 개만 타 집에 라면서 그거 가지고 와서 지우겠다 선언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정말로 정말로 쟤들은 진지하게 저걸 실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생들 내일부터 라카 지우는 시위하면 안 되냐 시오빨 학교에서 라카가 불법이 시래잖아 갱 지워버리고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좆도 아닌 걸로 개저씨들이 불법이니 폭력이니 거룩한 척 오지는데 우리 여자들이 가서 지우는 시위하자 라는 말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자들. 50억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집에 있는 리무버 들고 와서 지우자는 빡대가리들이 지금 동덕여대생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쟤들이 저렇게 생각 없는 여자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동덕여대생들 하나같이 인생 지읍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매니큐어 네일아트 지우는 걸로 라카 지우자는 저발상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걸까요. 매니큐어 네일아트 지우자